unity 안녕하십니까 패션이크에 이 collaboratively 지금 굉장히 이른 시간에 준비하느라 제가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오늘 날씨 한번 보여주시죠 이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화이팅해서 좋은 그런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틀어서 못 깨질 것 같아. 아 여기 이거 너무 야한 거 같아. 이거 옷이 너무 여기 난리가 여기. I would like to go there with you, but you gotta pick up the phone. 네, 두 번은 이제 저쪽 끝에 짐벌 쪽으로 넘어가실게요. 알겠습니다. 차에서 성공해서 가져올 거야. 아 나 진짜.. 아 나 저.. 나 시력 좋은 편인데 시력 나빠질 것 같아. 눈이 멀 것 같아요. 앞이 안 보여. 눈을 희생해서라도 잘만 나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갑자기 한승우 씨의 노래가 생각나네요. Sacrifice. 나를 내버려도 I like it now 두 번째는 아까 트렌치코트에 이어서 맨투맨을 입었는데요. 이 맨투맨의 디테일은 바로 여기 숨어있습니다. 보시면 보이시나요? 빅톤 입고 이렇게 제 이름이 있습니다. 이렇게 제작해주신 선생님의 또 의미가 이렇게 모델로 서지만 아이덴티티는 또 빅톤이고 가수이기 때문에 본분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두 개를 주셨는데요.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거 나중에 받아가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제가 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착장도 한번 화이팅 해보자고요.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사실 제가 아까 그 코트 입은 거를 사실 인스타 스토리에 살짝 공유를 해봤는데 다들 어떤 반응인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역시 기대해주시는 것 같고 두 번째 착장은 조금 더 다른 좀 더 청량한 느낌으로 돌아왔으니까요. 다들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럼 인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빅톤의 찬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패션위크 수고 많았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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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? 네. 다운. 네. 네. 감사합니다.